한화손해보험 신암치료비가 최대 42%가 저렴하죠 42% 저렴한거 아까 썸네일에 보셨죠 바로 한화손해보험이에요 50대 남성기준으로 하나는 29,000원 A사는 43,000원으로 약 43%정도 저렴하다는거 남성전용보험이나 여성전용보험이 있으니까 여성같은 경우도 61,000원짜리가 타사는 87,000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한화손해보험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3대 진단비도 최대 18,8% 그래서 보험료를 이번달에 꽉꽉 채워서 보험료를 많이 줄여들었어요 특히 50대 남성은 한화가 28,000원 비싸는 31,000원 50대 여성들도 18,000원짜리 한화가 타사는 21,000원이기 때문에 보험료 면에서는 역시 한화손해보험이 가성비가 찐찐찐찐찐이야 찐보험이라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두번째는 시스팩의 두번째 인수조건이에요 355 간편 자 야무진 친장님 3개월전에 대장용료 제발 제거했어요 1년전에 유방양성용료 제거했어요 유병자 간편함 가입되나요? 된다 해도 305 보험료가 비싸죠 355 보험으로 80세까지 인수가 되구요 한화는 인수가 되요 355로 네 고지사항은 305인데요 보험료는 355 보험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여성질환 무고지에요 내가 작은 근종 제거수술했어도 무고지 가입 후에 작은 근종 제수술시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요 자궁, 난소, 유방, 갑상선 36종이 가능하다는거 그리고 질병수두비, 질병수두비 회당, 질병 1호종, 124대까지 이 모두다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궁내막증, 갑상선 한지증, 유방, 양성종량 이 모두가 3개월 이내 수술이나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고지로 355로 저렴하게 고지심사는 355로 보험료가 타산은 305로 비싸게 가입이 검토가 안되죠 한화 시그니처는 고지상은 초간편 305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355 보험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간평보험도 감액없는 신암치료비에요 한화같은 경우는 1년 미만시에 신암치료비 한화같은 경우는 100% 보장이 되고 삼성이나 현대같은 경우는 50%만 특히 치료지원금 단독설계가 가능하고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복지금 설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70세까지 1인시 6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합병원 20만원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상급종합병원은 5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최대 60만원까지 가능하다는게 매우 큰 장점이죠 자 유병자 빈뉴스 급여와 확대에요 첩약 특히 건강보험 적용 2단계 10원 사업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허리디스크로 한의원 한반병원 첩약 받으면 급여로 그래서 상해질병치료지원금에서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에 포함이 되고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결론은 이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 2단계이기 때문에 한의원 한반병원에서 급여로 해당이 되면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더 불티나게 팔릴 예정이다 특히 한화손해보험은 50만원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라는거죠 특히 손해보험은 실손보험에서는 첩약이 안되다 보니까 아 이거 매우 중요하네요 매우 좋습니다 대상질환은 월경통, 안면마비, 내열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한의원, 한반병원 모두 다 되구요 한의원은 본인부담금 30%, 한반병원,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다 면책 감액기한이 없어요 업계 유일하게 50만원부터 시작이 돼요 표준형이든 유병자든 타사는 100만원 유병자는 200만원부터 시작이 되죠 80세까지도 동일해요 하지만 타사는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거의 다 안되요 하지만 유일하게 한화손해보험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장기간 치료해도 급여부문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면책 감액기 없이 바로 보장이 되는 시스페 세 번째에요 특히 통화암진단비, 통합전의암, 암치료비, 이 바로 보장 47종이 표적항항, 카티, 암수수비가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바로 보장, 운영이 상품은 5종인데요 3NO, 그래서 세만기나 연만기, 시그니처여성 3NO 간편으로 시그니처여성 2.0, 더 건강한 한활음,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업계 최대의 10일에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에요 최고 73.3%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히 여성분들은 5만8천원으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15,000원까지 최대의 73%까지 무사고 시에는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특히 시그니처 여성 고객만의 혜택이에요 출산 후에 1년 납입 면제, 보험료 1년 납입 유예가 되고요 헬스케어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려가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 아는 거지 힘이다, 돈이다 NO! 아는 것이 돈이에요 설계 시에 93만 5천원 이렇게 바꿔봅시다 93만 5천원이 할인 적용돼서 40만원 그럼 다들 가입하시겠죠? 마일리지, 차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할인율 56.5%에서 52만 8천원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일리지, 차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